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정말 희한한 것은 정치적인 그런 진영을 따지게 되면 좌파들 좌익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챙겨 먹었는지 사람들을 어렵게 가난하게 만드는 일에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퍼붓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당대는 조금 덕을 보겠지만 그렇게 좌파 진영에서 열렬하게 잘못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밀어붙이는 사람들도 대부분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식들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파 활동에 열심인 사람들은 선악 개념이라든지 정의와 부정이라든지 옳고 그름이란 부분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하고 완전히 그런 기준이나 잣대나 이런 부분이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지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일생에서 배움의 기간이라는 것은 아주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익혀가지고 길고 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기성세대이자 어른들이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만드는데 교육환경이나 교육제도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은 다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국제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과학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행편이 좀 나 사람들은 미국이나 캐나다 유학을 다 마친 겁니다. 한참 여러분들 자기들보다 연배가 좀 작은 사람들은 유학을 보낼 행편이 안 되고 외고를 보낼 행편이 여러분들 능력이 안 되게 되면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좀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또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정책과 제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좌파인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다 끝났으니까 너희들은 무지렁이로 살아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학창시절에 게으르게 시험도 안 치고 그냥 느슨하게 학교를 졸업하도록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그냥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혈안이 돼가 여러분들 온갖 짓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후손들을 진짜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후손들을 가난하게 만들기로 작심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짓들을 좌파인사들이 한 겁니다. 정말 무식하고 파렴치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인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하시겠지만 계속해서 이런들 초중고교생대에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S.O.DS가 곳곳에서 이런들 지금 발신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학생전수평가 폐지 이후로 기초학력 미달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들이 시험을 안 보게 하는 겁니다. 시험 결과를 여러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맛이 같다는 표현밖에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적정한 여러분들 학업 부담을 줘야 모든 성장이라는 것이 학업 부담을 지어야 되고 근육을 키우려면 근육의 적당한 정도의 하중이 여러분들 가해져야 그래야 여러분 근육도 커지고 학업 성취 능력도 커질 거 아닙니까? 애들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험을 치지 말자 전수평가 폐지를 한 이후에 현저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입니다. 키가 차지 않습니까? 2011년부터 2022년이면 10여 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착하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추이 고등학교 2년 이 그래프는 약간의 수치만 다를 뿐이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수학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 100명 가운데 4.4명 4.4%였는데 2017년도에 학생의 학생의 학생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전수시험 평가를 폐지하고 난 이후에 2020년도에 15%까지 늘어난 겁니다. 약 4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영어는 기초학력 미달 자가 3.6%에서 9.3% 정도로 늘어난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 자식들 문제가 아니지만 후손들 함께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되겠냐 이야기죠. 정말 저질들입니다. 국어는 기초학력 미달 자가 2% 2011년도에 2022년도에 8%가 늘어난 겁니다. 4배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3.4배 정도 전수평가 시험 제도를 폐지한 이후에 기초학력 미달 자가 여러분들을 증가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전 학생 전 학교가 모두 다 동일시험 문제지를 풀고 그것에 따라서 학교 간의 우열이라든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그런 명분을 내걸고 전수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표지평가를 해가지고 아주 몇 퍼센트만 여러분들 하고 그것도 공개를 안 하는 여기 보시게 되면 중학교 3학년은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어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11.3%로 전년도 6%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7년 2.6%에 비해서 5배 가까이 늘었다. 모든 학생들이 다 학력이 저하가 된 겁니다. 수학은 2017년에 7.1%에서 올해 13.2%로 같은 기간 영어는 2017년 3.2%에서 8.8%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시험을 치지 않게 한 교육에서의 좌파정책이나 경제에서의 좌파정책이란 것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거리에 자영업자들이 나서서 제발 최저임금 증가 속도를 늦춰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벌써 문정권이 등장하고 2018년 최저임금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에 이미 자영업이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가 되는 거죠. 보도를 확인해보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 아니고 이미 코로나 발발 직전에 최저임금이 그냥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효에 도움이 되니까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좌파의 길로 가면은 골로 갑니다.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선거를 되찾고 국민들의 민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정치집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빼앗기게 되면은 경제고 재정이고 교육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방송 주제를 다루면서 후손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소위 전수학력평가 제도를 폐지한 문정권에 분노하는 것 외에 왜 그와 같은 일이 생겼는가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결국 전수학력평가 폐지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능력이 천재하게 저하되는 그 이면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공직자를 스스로 뽑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바로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실린 진짜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참정권을 되찾는 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를 여러분들 결정하는 그 시스템의 변화를 성취할 수가 있어야 이런 부분들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는 많은 국민들이 나오고 그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에 나서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선관위 주도 후보별 득표수가 어떻게 여러분들 훼손됐는가를 따른 책이 도둑놈들 4권입니다. 도둑놈들 5권은 노태학과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2022년 지방선거를 훔쳤는지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뱃속까지는 파헤친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발간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고 확산시켜서 선거를 지킵시다.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킵시다. 그리고 이 귀한 나라를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